우리 북인천 아윤스클럽, 우리 이사님, 또 회장님, 감사님, 총무님, 타단장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. 네, 너무 멋지고요. 우리 서종식 이사님 한 말씀 하시죠. 아니, 맡은 팀이 다져가지고 기분 별로 안 좋아. 어느 나라 팀입니까? 탐장님. 캄보디아가 있는 게 다져가지고 감상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. 그럴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박준철 우리 회장님, 어느 팀 맡으셨어요? 단장님이세요? 한국 단장인데요. 예선 탈락했죠. 아, 예선 탈락하신 우리 단장님들이 여기 앉아계시는군요. 그래도 내년에 희망을 또 걸고. 내년에 우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베트남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베트남 단장님이세요. 베트남이 현재 1승을 올렸고요.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베트남 선수들이 열심히 잘 뛰어줘서 결승해서 꼭 희망할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일단 결과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지금 바람도 달랑살랑 불고 뭐 너무 좋습니다. 이거 뭐 피클릭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그냥 앞에서 큰일 감당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맨날 두고 왔는데 참 보기 좋고 오늘 활기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시길 것 같아서 오늘 회장부 대장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 가지로. 동정스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오늘 저 회장님이 너무 잘 준비한 저여가지고 너무나 흑적하고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고 하십니다.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. 네, 우리 내년에 제1부회장님으로서 또 회장님을 맡으셔서 5회를 맡으실 텐데 또 기대하겠습니다. 아, 걱정이 많습니다. 아니,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 회장님이 연임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 도와드릴 텐데 걱정이 있었습니다. 우리 김성훈 회장만... 우리 손정관 부회장님 어떠세요? 오늘 참관을 하시면요. 모양이 아주 웃습니다. 덕분에 우리 또 기능관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갖고 빈틈없이 물을 누듯이 잘 어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저 1회장님께서 더 잘하실 거를 믿고 아마 내년에 한번 저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내년에 김 회장님께서 이제 직전 회장이 되는데 직전 회장님이 한 70%로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100% 도와드리겠습니다. 100% 예. 예. 감사합니다.